호텔 주인은 라빅을 곧 알아보았다. 부인은 방에 계십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여기 와있다고 전화로 알려주시오. 그 방엔 아직 전화가 없습니다. 올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호실이죠? 27호실입니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뭐죠? 주인은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마두, 조항마두입니다. 하고 나서 그는 덧붙였다. 본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예명이겠죠. 왜 예명이라고 하죠? 숙박부에 여배우라고 가입했으니까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글쎄, 알 수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배우는 구스타프 시미트라고 하고 있었소. 본명은 산보나의 백작 알렉산더 말이라고 하지. 구스타프 시미트는 그 사람의 예명이지요. 그렇게 들리지는 않지요? 주인은 그래도 손을 들지 않았다. 요즘엔 별일이 다 많으니까요. 하고 변명을 했다. 뭐 그렇게 별다른 일이 많은 것도 아니요. 역사를 살펴보면 우린 비교적 평온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로선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나 역시 하지만 가능할 때 즐겨 두는 게 좋아요. 27호실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라빅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 번 노크를 하자 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니 여인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칸막이 벽에 붙어있는 침대 위에 앉아서 천천히 눈을 들었다. 단정하게 예출복을 입고 있었다. 라빅이 처음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하늘색의 그 맞춤옷이었다. 만일 여인이 잠옷 같은 것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누워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외롭게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며 무엇을 위해서도 아닌 지금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단순한 습관에서 단정이 옷을 차려입고 있는 것을 보니 라빅은 왠지 가슴이 뭉클하였다. 흔히 보는 광경이다. 그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수백 명이고 보아왔다. 낯선 이국의 하늘로 아무런 목표도 없이 쫓겨난 피난민. 불안한 생활의 작은 섬. 어디로 가야할 목표도 없이 그들은 그렇게 앉아있었다. 다만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라빅은 손을 뒤로 돌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방해가 되진 않소? 라고 말하고는 곧 무의미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인가. 그런 것은 없다. 그는 모자를 의자 위에 놓았다. 다 처리되었소? 하고 그는 물었다. 네, 별일이 있어야죠. 뭐 귀찮은 일은 없었소? 없었어요. 라빅은 그 방에 단 하나 있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한계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나가려던 참이요? 네, 하지만 갈 데도 없어요. 그냥 나가보는 거죠.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2, 3일 동안은 말이요. 파리에 아는 사람이 없어? 없어요. 아무도? 여인은 맥이 풀린 듯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어요. 당신하고 호텔 주인과 보이 그리고 하녀뿐이에요. 여인은 슬픈듯이 미소를 지었다. 많지 않죠? 많지 않군요. 저. 라빅은 죽은 남자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없어요. 하고 여인이 말했다. 라진스키가 아는 사람도 이곳엔 없어요. 혹시 있는지 몰라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 도착하자 이내 병이 들었으니까요. 라빅은 오래 앉아있을 생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저녁 식사는 했소? 아니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대체 오늘 먹을 것이 있소? 네. 오늘 낮에. 낮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라빅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살 풍경한 작은 방에 암담과 11월의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이젠 여길 나가도 좋을 시각이군. 갑시다. 저녁이나 함께 합시다. 여인이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기분을 돌리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관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인은 곧 일어나서 레인코트를 집어들었다. 그건 안 돼. 그 코트는 너무 얇아요. 좀 더 따뜻한 것 뭐 없나요? 밖은 추워요. 조금 전엔 비가 오고 있었는데. 비는 아직도 오고 있어요. 하지만 추워요. 속에다 뭘 더 입을 게 없소? 다른 애투나 아니면 스웨터라도. 스웨터가 있어요. 여인은 큰 가방이 있는 데로 걸어갔다. 라빅은 여인이 짐을 하나도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인은 가방에서 검은 스웨터를 꺼내어 재킷을 벗고 그것을 입었다. 여인의 어깨는 미끈하고 아름다웠다. 다음에 베레모를 쓰고 재킷과 애투를 입었다. 좀 더 한가요? 훨씬 더 꾸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호텔 주인은 이제 없었다. 그 대신 수의가 열쇠거리 옆에 앉아있었다. 그는 편지를 분류하고 있었다. 마늘 냄새가 났다. 그 곁에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꼼짝도 많고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도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소? 밖에 나와서 라빅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라빅은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다. 그럼 벨 오로르로 갑시다. 거기라면 정식으로 저녁을 안 청해도 되니까. 벨 오로르로서는 늦은 시각이었다. 그들은 2층에 천장이 낮은 작은 방에 식탁을 하나 찾아냈다. 그들 애인은 한 쌍의 남녀가 창가에서 치즈를 먹고 있었고 여인 사나이가 혼자서 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을 뿐이었다. 보이가 들어와서 체크무늬의 식탁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이에 꼭 그는 그것을 갈아 씌우기로 결심했다. 보드카 두 잔! 하고 라빅은 일렀다. 찬 것으로 조금 마시고 나서 오르데부르를 먹기로 합시다. 하고 그는 여인에게 말했다. 당신에겐 그게 가장 좋을 거요. 이래 수도랑은 오르데부르가 유명해요. 그 애 별로 먹을 것이 없죠. 아무튼 그 전에 배가 불러서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수십 종류가 되거든요. 더운 것도 있고 찬 것도 있고 그게 또 모두 맛이 기막히죠. 한번 시험해 봅시다. 보이가 보드카를 가져왔다. 그리고 메모책을 꺼내들었다. 병으로 백 로제 하나 하고 라빅은 말했다. 앙주 있나? 앙주 잔으로 로제 잘 알았습니다. 됐어. 큰 병으로 얼음에 채워서 주게. 그리고 오르데부르를. 보이가 물러갔다. 문간에서 그는 마침 계단을 뛰어올라온 붉은 귓털모자를 쓴 여자와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보이를 밀치고 굴을 먹고 앉아있는 여인 남자에게로 다가섰다. 알베르 하고 그녀는 말했다. 돼지처럼. 쯧쯧 하고 알베르라고 불린 남자는 혀를 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쯧쯧이 뭐예요? 여자는 젖은 우산을 식탁 위에 놓고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아 당신. 하고 나서 그는 다지기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라빅은 빙긋 웃으며 잔을 들었다. 자 단숨에 쭉 비웁시다. 샬리트. 샬리트? 하고 조악마두는 말하고 술을 마셨다. 오르데부로가 작은 손수레에 실려왔다. 뭘 들겠소? 라빅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내가 집어주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군. 그는 접시 가득 담아서 그녀에게 주었다. 구미에 맞지 않는 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다른 술에가 올 테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하오. 그는 자신의 접시에도 담아서 여인에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먹기 시작했다. 문득 그녀도 먹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새우의 껍질을 벗겨 그녀에게 내밀었다. 먹어봐요. 왕새우보다는 맛이 나으니까. 이번엔 파테베종. 거기다 흰빵을 조금 곁들이면 좋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약간 산뜻하고 떫고 시원하지. 폐가 많아요. 하고 여인은 말했다. 그래 급사장처럼 말이요. 하고 라빅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폐를 너무 많이 끼쳐요. 난 혼자 식사하기를 싫어해요. 이유는 그것뿐이죠. 별것 없어요. 마치 당신처럼. 저는 좋은 상대자가 못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식사를 하기엔 좋은 상대죠. 최고급이요. 말이 많으면 질색이니까요. 큰 소리로 떠드는 것도. 그는 방 저쪽에 알베르를 건너다 보았다. 붉은 깃털모자는 그가 돼지 중에서도 상돼지라는 이유로 큰 소리로 지금 누누이 늘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주황마드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런 건 싫어요. 자 다음 수레가 왔소. 곧 들겠소? 아니면 한 대 피우고 나서 하겠소? 먼저 한 대 피우겠어요. 좋아요. 오늘은 다른 담배를 가지고 있죠. 그 검은 것 아닌 걸로. 그는 불을 붙여주었다. 여인은 뒤로 몸을 기대고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좋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들은 콜리제에서 커피를 마셨다. 샹젤리제를 향한 큰 홀은 손님으로 붐볐지만 아래층 바에서 테이블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었다. 벽의 위쪽은 유리로 되어 있었다. 그 속에 앵무새와 인꼬가 웅크리고 앉아있고 온갖 색채를 지닌 열대 지방의 새들이 이리저리 날고 있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소? 하고 라빅이 물었다. 아니요. 아직. 이곳으로 올 때 무슨 결정된 일이라도 있었소? 여자는 망설였다. 아니요. 별로. 아무것도. 호기심에서 묻는 게 아니요.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제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날마다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호텔 주인은 당신이 여배우라고 하더군요. 내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당신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잊으셨군요. 라빅은 슬쩍 여인을 쳐다보았다. 여인은 조용히 앉아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소. 하고 그는 말했다. 쪽지를 호텔에 놓고 와서 생각이 나야죠. 지금은 아세요? 알고 있소. 조항마두. 전 좋은 여배우가 못대요. 하고 여인은 말했다. 전 단역만 맡아했어요. 그나마도 2, 3년 동안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랑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어느 나라 말을 하죠? 이탈리아 말. 거기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영어와 루마니아 말을 약간 해요. 아버지가 루마니아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죠. 어머니는 영국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탈리아에 있는데 어디서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라빅은 반쯤밖에 듣고 있지 않았다. 지루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어 있었다. 그 애의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소? 잠자코 있을 수도 없어서 물었다. 아까 말한 단역인가 하는 것 애 말이요. 단역과 관계되는 것 뿐이에요. 춤이라든가 노래 따위지요. 라빅은 의심스러운 듯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어딘가 흐릿하고 선의약해서 매력적인 데가 없었다. 도무지 배우처럼 보이지 않았다. 배우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 일에는 굳이 말이 완전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우선 무엇이든 찾아야겠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게 어렵군요. 모로소프라면 하고 라빅은 문득 생각했다. 세라자드, 그렇지. 그런 일이라면 모로소프가 알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기운이 났다. 모로소프 때문에 이런 따분한 저녁을 보내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 여인을 모로소프에게 떠맡겨도 좋겠지. 브리슨은 크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러시아 말을 할 줄 알아요? 약간, 노래를 한두 가지. 집시의 노래예요. 루마니아 노래와 같아요. 그건 왜 부르시죠? 그런 일에 잘 통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아마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겠소. 그 사람의 주소를 가르쳐드리죠.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중개인이란 어디나 다 한 가지예요. 속에 같은 것, 거의 소용이 없죠. 이 사람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나에게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라빅은 알았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말하는 사람은 중개인이 아니고 세라자드의 도어맨이오. 목마르띠에 있는 러시아식 나이트클럽 말이오. 도어맨이오? 주악마드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사정이 달라요. 도어맨은 중개인보다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잘 아시는 분인가요? 물론이요. 라빅은 깜짝 놀랐다. 여인이 벼랑간 직업 여성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타산이 너무 빠르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 친구죠. 하고 그는 말했다. 보리스 모로소프라고 하는데 벌써 10년이나 세라자드에서 일하고 있죠. 거기서는 언제나 상당히 규모가 큰 쇼를 하고 있소. 프로그램을 자꾸 바꾸지요. 보리스는 그 집 지배인하고 친해요. 설령 세라자드에 자리가 없더라도 그 친구라면 틀림없이 딴 데라도 알고 있을 거요. 한 번 가보겠소? 네. 언제쯤 가면 될까요? 저녁 9시쯤이 가장 좋소. 그때쯤이면 바쁘지 않으니까. 당신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요. 내가 잘 말해두죠. 라빅은 모로소프의 얼굴을 볼 일이 벌써부터 즐거웠다. 갑자기 그는 기운이 났다.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던 가벼운 책임감도 사라졌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다음 일은 여인이 알아서 해야지. 피곤하오? 하고 그는 물었다. 조악마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피곤하지 않아요. 하고 여인은 말했다. 하지만 저하고 여기 함께 앉아 계시면서도 전혀 즐겁지 않으시다는 것을 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저를 동정하신 거지요. 정말 고마웠어요. 방에서 데리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저로선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벌써 며칠째 아무하고도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젠 돌아가겠어요. 당신은 제게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그동안 줄곧. 당신이 안 계셨더라면 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허참 또 시작됐군. 라빅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앞에 유리벽을 보았다. 퉁퉁한 비둘기 한 마리가 인꼬를 덮치고 있었다. 인꼬는 이제 지쳐버렸는지 비둘기를 등에서 떨쳐 버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모른 채 하고 모의만 쪼며 비둘기를 무시하고 있었다. 동정을 한 게 아니요. 하고 라빅이 말했다. 그럼 뭐예요? 비둘기는 단념했다. 인꼬의 넓은 등에서 뛰어내려 기슬 닦기 시작했다. 인꼬는 시치미를 뗀 채 꽁지를 치켜들고 똥을 놓았다. 이번엔 어디 모래 묵은 좋은 아르만악을 마십시다.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게 제일 좋은 대답이요. 하지만 잘 들어요. 나는 그다지 각별한 박예주의자가 아니요. 혼자서 멍하니 앉아있는 밤도 많소.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좋은 상대가 못되죠. 혼자 계신 편이 더 나아요. 나는 상대를 이것저것 고르지 않게 되었소. 자, 여기 당신의 아르만악이 왔소. 샬리트 샬리트 라빅은 잔을 내려놓았다. 자, 그럼 이제 이 동물원에서 떠나기로 합시다. 아직 호텔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겠죠? 주악마드는 고개를 저었다. 좋소. 그럼 어디 다른 데로 갑시다. 세라자드로 가지 않겠소? 거기서 한 잔 합시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모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 그리고 거기서 무슨 쇼를 하고 있는지 당신도 알 수 있게 될 테고. 벌써 그럭저럭 새벽 3시였다. 두 사람은 오델밀랑 앞에 서 있었다. 충분히 마셨소? 하고 라빅은 물었다. 주악마드는 망설였다. 그 세라자드에 있는 때는 이제 실컷 마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와서 이 문을 바라보니 아직 충분하지가 않군요. 그것쯤은 어떻게 되겠죠? 틀림없이 호텔에 아직은 뭔가 있을 거요. 없으면 어디 술집이라도 가서 한 병 사옵시다. 자, 들어갑시다. 여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좋아요 하고 결심한 듯이 말했다. 그러나 선체로 움직이지 않았다. 저 텅 빈 방 안으로 들어가야. 나도 함께 들어가겠소. 한 병 가지고 말이요. 수희가 잠을 깼다. 뭐 마실 것 없소? 하고 라빅은 물었다. 샴팬 칵테일은 어떻습니까? 하고 수희는 즉시 사무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졸린 듯이 하품을 하면서 되물었다. 고맙소. 하지만 좀 더 강한 게 좋겠소. 꼬냑 한 병? 크루보아제, 마르텔, 에데시, 비스키 디브세? 크루보아제를 주시오. 알았습니다. 마개를 뽑아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다. 열쇠를 가졌소? 하고 라빅은 여인에게 물었다. 방을 잠그지 않았어요. 잠그지 않으면 돈이나 서류를 도둑맞을 거요. 잠가 둬도 도둑맞으려면 맞아요. 이런 자물쇠라면 그럴지도 모르겠군. 그래도 잠가두면 좀 낫겠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혼자 밖에서 돌아와 열쇠로 문을 열고 텅 빈 방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 걸요. 마치 무덤을 여는 것 같아요. 이 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해요. 가방에 한두 개 있을 뿐 절 기다려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딜 가도 기다려주는 건 하나도 없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우린 언제나 무엇이든 자신이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자비로운 환상이라는 것이 역시 있겠지요. 그런데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조악마두는 코트와 베레모를 침대 위에 내던지고 라빅을 쳐다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박힌 그 두는 맑고 컸으며 마치 미칠 듯한 절망 속에 응고해 있는 것 같았다. 여인은 그렇게 잠깐 동안 서 있었다. 그러고는 재킷의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좁은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하였다. 돌아설 때마다 몸에 탄력을 주어 유연하게 빙글 돌았다. 라빅은 주의깊게 여인을 지켜보았다. 여인은 갑자기 힘이 솟아서 놀랄 만큼 유연해지고 방이 비좁은 듯 하였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의가 꼬냑을 가지고 왔다. 식사는 어떻게? 콜드 치킨이나 샌드위치 같은 것은? 시간 낭비요 영감님. 라빅은 돈을 지불하고 방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두 잔의 술을 가득 따랐다. 자, 간단하고 야만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괴로울 때는 원시적인 게 제일이지. 점잖은 것은 평온 무사한 때나 하는 거요. 자, 듭시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다음에 또 마시는 거요. 저도 그렇게 해보았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혼자 있을 때 취한다는 건 좋은 일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취하도록 마시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요. 라빅은 침대 반대편 벽에 놓여있는 좁고 흔들거리는 긴 의자에 앉았다. 이것은 전에 보지 못한 것이다. 이건 당신이 올 때부터 있었던 거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들여놓았어요. 침대에서 자기가 싫어서요. 쓸데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 침대라든가 옷을 벗는다든가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침이나 낮이라면 그것도 좋겠지만 하지만 밤에는 당신 아무래도 무슨 일을 해야겠소. 라빅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모로소프를 못 만나서 유감이군. 오늘은 그 친구가 노는 날이라는 걸 몰라서. 내일 밤에 꼭 가봐요. 9시쯤에 틀림없이 무엇이든 일자리를 구해줄 거요. 하다못해 주방일이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든 밤에는 바쁘게 되지. 당신도 그걸 바라고 있지 않소? 그래요. 주악마두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꼬냑을 단숨에 마시고 침대에 가서 앉았다. 전 매일 밤 바깥을 쏟아냈어요. 걷고 있는 동안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앉아서 천장이 머리 위에 떨어지려고 하면 거리를 걸어 다녀도 별일 없었소? 뭐 도둑맞거나 하진 않았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마 저 같은 것은 훔칠 만한 것도 없는 여자로 보이는 모양이죠. 여인은 빈잔을 그에게로 내밀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누가 말이라도 걸어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걷고만 있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의 눈이 저를 봐주었으면 하고요. 돌 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이 말이에요. 내 쫓긴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좋게요. 딴 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여인은 머리카락을 뒤로 젖혀 덮기고 라빅이 내미는 잔을 받았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도 아마 며칠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마 오늘 저녁 처음으로. 여인은 이렇게 꺼내다가 말을 끊었다. 제 말을 듣지 않으셔도 좋아요. 나는 술을 마시고 있소. 하고 라빅은 말했다. 당신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밤인데 어떻소. 아무도 당신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없소. 나는 내 자신에게 길을 기울이고 있소. 내일이면 모두 잊어버릴 거요. 그는 뒤로 몸을 기댔다. 호텔에 어디선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라디에이터가 달가닥거렸다. 비가 부드러운 손으로 창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돌아와서 불을 끄고 어둠이 마치 클로로포름처럼 적신 손뭉치처럼 내려앉고 다시 불을 켜고 언제까지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벌써 지했군. 오늘은 다른 때보다 술이 빨리 도는데 불이 침침해서 그럴까? 아니면 양쪽이 다 원인일까? 이 여자는 이제 그 보잘것 없는 대색한 여자가 아니다. 딴 사람이다. 갑자기 눈이 있다. 얼굴이 있다. 무엇인지 나를 빤히 보고 있다. 아마 그림자일 것이다. 내 이마 속에 있는 조용한 불길이 이 여자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치하면 나타나는 최초의 빛이다. 그는 조악마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었고 새삼스럽게 듣고 싶지도 않았다. 혼자 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후렴이다. 다른 여러 가지에 비해서 좋을 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 사람은 항상 혼자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혼자인 것은 아니다. 어디선가 어스름 속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린다. 부다페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 위의 어느 정원 강한 밤나무 냄새, 바람 그러면 꿈이 어린 부엉이처럼 어깨 위에 웅크리고 앉는다. 그 눈은 어스름 속에서 점점 빛을 더한다. 절대로 밤이 되지 않는 밤 모든 여자가 아름다워지는 시간 초저녁에 큼직한 갈색 나비의 날개 그는 눈을 들었다. 고마워요 하고 조악마두는 말했다. 어째서? 제 맘대로 지껄이게 해줘서요. 속이 후련해요. 전 그게 필요했어요.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인의 잔이 또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됐소. 병은 당신이 마시게 여기 두고 가겠소. 그는 일어섰다. 방, 여인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창백한 얼굴 이제는 한 가닥의 빛도 남아있지 않다. 정말 가시겠어요? 하고 조악마두는 물었다. 그러고는 누가 방 안에 숨어있기라도 하였다. 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게 모르소프의 주소요. 이름도 적어두었소. 잊지 말아요. 내일 밤 9시. 라빅은 처방지에 적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뜯어서 가방 위에 놓았다. 조악마두도 일어섰다. 그리고 에투와 베레모를 집어들었다. 라빅은 여인을 쳐다보았다. 팔에다 주지 않아도 좋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남아있고 싶지 않아요. 좀 더 어딜 돌아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소? 같은 길을 되풀이할 뿐이오. 어째서 여기 남아있기를 싫어해요? 이젠 괜찮지 않소? 곧 날이 새요. 돌아올 때쯤엔 아침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견디기가 쉬워요. 라빅은 창가로 갔다. 비는 아직도 오고 있었다. 노란 가로등 주위에 젖은 회색 머리카락 같은 빛발이 바람에 불려 나붓이고 있었다. 자 그럼 한 잔 더 합시다. 그리고 당신은 자는 거요. 이런 날씨에 산보도 할 수 없지 않소? 그는 병을 집어들었다. 주황마두는 갑자기 그에게 바싹 다가섰다. 절 여기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하고 여인은 타급하고 절박하게 말했다. 그는 여인의 입김을 느꼈다. 저를 여기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오늘 밤만은 왠지 모르지만 오늘 밤만은 싫어요. 내일이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밤은 안 되겠어요. 전 이제 지치고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고 힘이 빠졌어요. 저를 데리고 나간 게 잘못이었어요. 오늘 밤만은 안 되겠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라빅은 술병을 가만히 테이블에 놓고 자기의 팔을 붙잡고 있는 여인의 손을 풀었다. 당신은 어린애로군.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린 언젠가는 모든 것에 익숙해져야 하오. 하며 그는 긴 의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이 의자에서 자도 좋소. 이 시간에 나가봐야 별 수 없소. 난 한두 시간 푹 자야 할 필요가 있소. 아침 아홉시에 수술을 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자든 내 방에서 자든 마찬가지요. 야근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니니까. 그러면 됐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그의 옆에 바싹 붙어있었다. 난 일곱시 반에 나가야 해요. 몹시 이르지. 당신의 잠을 깨우게 될지도 모르겠소. 상관없어요. 제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겠어요. 뭐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소. 하고 라빅은 말했다. 아침은 근처에 카페에서 하겠소. 재치있는 근무자처럼 말이요. 럼주를 탄 커피에다가 크루와 상으로. 나머지는 병원에 가서 다 할 수 있지. 의제니에게 목욕 준비를 부탁하는 것도 괜찮겠군. 됐어. 여기서 자도록 하지. 11월에 버림받은 두 영혼. 당신은 침대에서 자요. 원한다면 준비가 될 때까지. 난 저 수의 영감에게 내려가 있어도 좋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도망가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것 아니요. 베개라든가 이불 같은 거 말이요. 벨을 누르면 돼요. 내가 불러드리지. 라빅은 벨을 찾았다. 이런 건 남자가 하는 일이요. 수의는 곧 왔다. 꼬냑을 또 한 병 들고 있었다. 과분한 대접이군. 하고 라빅은 말했다. 아니 고맙소. 우린 전후파거든. 이불과 베개 그리고 시트가 있어야겠소. 여기서 자야겠으니까. 바깥은 너무 춥고 비가 몹시 쏟아지고 있으니 지독한 폐렴을 앓다가 겨우 이틀 전에 일어났거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던 참이죠. 됐어. 라빅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난 복도로 나가 있겠소. 어디 문 앞에 신발이나 구경해 볼까? 옛날부터 내 취미거든. 도망가진 않아요. 하고 그는 조악마두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난 이집트의 요셉이 아니오. 애투를 남겨두고 도망치진 않을 테니까. 부탁한 물건을 가지고 수의가 돌아왔다. 그는 라빅이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얼른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며 이런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라서. 하고 그는 말했다. 나도 이런 일은 좀처럼 없지. 생일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때가 그럴까? 그걸 이리 주시오. 내가 가지고 들어가지. 그건 또 뭐요? 탕파입니다. 폐렴이라고 하시기에. 친절하군. 그러나다는 폐를 꼬냑으로 데우기로 하고 있거든. 라빅은 호주머니에서 지폐를 두어장 꺼냈다. 선생님은 아마 파자마가 없으실 텐데요. 한 벌 드릴까요? 고맙소만. 하고 라빅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내겐 작은 것 같은데. 천만에요. 선생님에게 꼭 맞을 겁니다. 게다가 완전히 새 것이지요. 이건 비밀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부인에게 선물로 받았지요. 전 그런 건 입지 않거든요. 그냥 속옷 바람으로 자지요. 아주 새 것입니다. 알았어. 가져오시오. 어디 한번 봅시다. 라빅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방문 앞에는 세 켤레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한 켤레는 창이 다른 작은 고무 구두. 그 방에서는 우레 같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두 켤레는 갈색의 남자 다나와 단추가 달린 에나멜 가죽의 하일이었다. 이 두 켤레는 같은 방문 앞에 놓여 있었다.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도 이상스럽게 이뤄와 보였다. 수희가 파자마를 가지고 왔다. 훌륭한 물건이었다. 푸른 인조견에다 황금색 별 무늬가 있었다. 라빅은 말문이 막힌 채 잠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미국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훌륭하죠? 하고 수희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물론 파자마는 새것이었다. 그것을 산 루브르 백화점의 상자에 담긴 채로였다. 유감스럽군 하고 라빅은 말했다. 이걸 골라서 산 부인을 한번 보았으면 좋았을걸. 오늘 밤에 입으시죠. 사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삭스는 얼마나 드릴까? 좋도록 하십시오. 라빅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그럼 받아두겠습니다. 라고 수희는 말했다. 당신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생라제르 태생이죠. 그럼 미국 사람하고 사귀는 바람에 버렸군 그래. 아무튼 이런 파자마 하면 돈을 얼마든지 내도 좋지. 마음에 드신다니 기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선생님 내일 부인께로 찾으러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돌려주겠소. 일곱시 반에 깨워주시오. 하지만 노크는 조용히. 그래도 알아들을 테니까. 그럼 잘자요. 이것 좀 봐요. 하고 라빅은 조항마도에게 파자마를 보였다. 산타클로스에 오시오. 저 수인은 요술장이야. 여기에 여러 가지 장식품까지 붙어있다면 더욱 좋겠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순진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는 긴 의자 위에 모포를 폈다. 자기 호텔에서 자건 여기서 자건 그에게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럭저럭 견딜만한 욕실이 있다는 것을 복도에서 보아두었고 새 칫솔도 수희에게 얻었다. 그 애의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여인은 말하자면 환자였다. 그는 물잔에 꾸냑을 따르고 수희가 가지고 온 작은 잔을 하나 집어서 함께 침대 옆에 놓았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겠지. 이러는 편이 간단하지. 일부러 일어나서 따라주지 않아도 될 테니까 술병과 또 하나의 잔은 내가 이리로 가져가겠소. 작은 잔은 필요 없어요. 물잔으로 마시겠어요. 그러면 더욱 좋지. 라빅은 긴 의자 위에서 모포로 몸을 감쌌다. 여인이 잠자리가 어떠냐고 꼬치꼬치 묻지 않아서 좋았다. 여인은 소원을 이룬 것이다. 다행히 쓸데없는 주부같은 시중은 들지 않았다. 그는 잔을 채우고 술병을 방바닥에 놓았다. 살리트 살리트 감사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도 비를 맞으며 가고 싶진 않았소. 아직도 비가 오나요? 그렇소. 바깥에 정적을 뚫고 나직하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무엇인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잿빛에 음산하고 형태가 있는 것. 슬픔보다도 더 슬픈 것. 먼 옛날에 아득하기만 한 기억. 밀려와서는 어느덧 어느 작은 섬에 밀어 올려놓고는 그대로 잊어버리고 만 것. 인간과 빛과 토막 생각들. 이것을 되찾아서 묻어버리려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술 마시기에 좋은 밤이군. 그렇군요. 하지만 혼자 있기엔 괴로운 밤이에요. 라빅은 잠시 말하지 않았다. 우린 그것에 익숙해져야 하오. 이윽고 그는 말했다. 이전에 우리를 잡아매고 있던 것이 지금은 파괴되어 버렸소. 우리는 오늘날 줄이 끊어진 유리알 목걸이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는 거요. 든든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소. 그는 다시 술을 따랐다. 나는 어릴 때 목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었소. 여름이었는데 하늘이 맑게 개어있었소. 잠들기 전에 보니 오리온 성자가 지평선의 수부에 걸려있었소. 그러다가 밤중에 잠을 깨어보니 뜻밖에도 오리온 성자는 바로 내 위에 높이 걸려있지 않겠소. 나는 그때 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소. 지구는 유성이며 돌고 있다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그저 책에 적혀있는 것을 그런대로 배우고 있었을 뿐 그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소. 그때 비로소 난 정말 그렇다고 느꼈소. 지구는 묵묵히 무한의 공간을 날고 있다는 걸 느꼈소. 뭐든 붙잡고 있지 않으면 밀려다가 떨어질 것만 같이 강렬하게 그걸 느꼈소. 아마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한순간 기억과 습관을 잃은 채 이동해서 위치가 변한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지구가 갑자기 불확실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오. 그 후로 지구는 두 번 다시 완전하고 확고한 것이 되어본 적이 없소. 그는 잔을 비웠다. 그 때문에 어떤 것은 더욱 어렵게 되고 어떤 것은 쉬워지지요. 그는 조항마두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얼마나 취했는지 난 모르겠소. 피곤하면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멀었어요. 곧 취할 것 같아요. 아직도 어디 한 군데가 깨어있어요. 눈을 뜬 차가운 데가 있어요. 라빅은 술병을 바로 옆에 방바닥에 놓았다. 방안의 온기에서 갈색의 피로가 그의 몸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온다. 그림자가 다가온다. 벌렁이는 날개. 이상한 방. 밤. 바깥에는 멀리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창문을 두드리는 피의 단조로운 소리. 혼돈의 절벽에 있는 어렴풋이 불이 켜진 오두막. 의미가 없는 황야의 작은 불. 낯선 얼굴. 그 얼굴을 향해서 말을 붙인다. 당신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소?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있어요.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좀 달라요. 며칠 동안이고 이야기할 상대도 없고 밤이면 밤마다 쏟아내기만 하면 그리고 어딜 가나 저마다 자기의 있을 곳을 가진 사람들 뿐 모두가 다 어디건 갈 곳이 있고 어딘가에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저만 그게 없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점점 거짓말처럼 여겨져요. 마치 제 자신이 물에 빠져서 물속의 이상한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돼요. 누군가 바깥 계단을 올라왔다. 열쇠 소리가 나고 문이 쾅 닫혔다. 바로 이어서 수도에서 쏴 하고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파리에 남아있소? 하고 라비기 물었다. 그는 아무라물 졸음이 왔다. 다른데 어디로 갈 데가 없소? 없어요. 아무데도 돌아갈 데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서 창문에 비가 휘몰아쳤다. 어째서 파리에 왔소? 하고 라비기 물었다. 주황마두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이젠 잠이 들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라진스키와 저는 헤어지고 싶어서 파리에 왔어요. 이윽고 여인은 말했다. 라비기는 그런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무슨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는 시간이 있는 법이다. 맞은 변, 방에서 지금 막 돌아온 사나이가 토악질을 시작했다. 끙끙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문틈으로 들려왔다. 그럼 왜 그렇게 자포자기하였소? 그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다시는 불러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이젠 어쩔 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조항마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라빅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알겠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 사내가 죽어서가 아니다. 내가 사내를 버리기 전에 사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기 전에 사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기 전에 사내가 너를 혼자 내버리고 갔기 때문이다. 저는 저는 그에게 좀 더 달리 대해 주었어야 했을 거예요. 저는 잊어버려요. 후회라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익한 것이요. 되찾을 수 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어. 물론 보상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린 모두 성인이 되죠. 인생은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겠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요. 완전한 인간이 있다면 그야말로 박물관의 표본감이죠. 조항마두는 대답이 없었다. 라빅은 여인이 꼬냑을 마시고 다시 베개를 베고 눕는 것을 보았다. 아직도 무엇이 남았다. 하지만 그는 피곤해서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잠들고 싶었다. 내일은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일은 내가 생관할 문제가 아니다. 그는 빈잔을 술병과 가지런히 방바닥에 놓았다. 인간이란 때로는 이상야릇한 곳에 내려앉는 것이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라빅이 들어가 보니 루시엔르 마르티네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자리를 뜨게 되니 기분이 어떻소? 하고 그는 물었다. 처녀는 그를 쳐다본 다음 창밖에 창밖에 해색 오후의 하늘로 눈을 돌렸다가 다시 라빅을 쳐다보았다. 오늘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군 하고 그는 말하였다. 좋은 날씨예요 하고 처녀는 말했다. 제게는 말이에요. 어째서? 밖에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가 좋지 않은 깡마르고 볼품이 없는 처녀였다. 그러나 이 순간 라빅에게는 트로이의 헬레나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그가 자기 손으로 구해낸 하나의 생명이었다. 그렇다고 각별히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바로 전에 하나의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 다음에 손댈 생명도 역시 잃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생명을 자기 자신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처녀는 우선은 구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날씨에 모자를 끌고 다녀봐도 별 재미가 없어요. 하고 르시엔네는 말했다. 아가씨는 모자 배달을 했었나? 네. 마담 랑베르 밑에서 일했죠. 마틴용 거리에 있는 가게예요. 저희들은 5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 후에 손님들에게 모자 상자를 배달 해야 돼요. 지금 죽음 죽음을 죽음을 벗어난 사람은 무한히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늘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그렇지가 않다. 여기 이 처녀도 그렇다. 이 처녀에겐 조그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이 처녀의 흥미는 고작 비를 맞으며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병원에 오게 됐지 류시엣는 처녀는 경계하는 눈초리로 그를 보았다. 어떤 사람이 일러주었어요? 누구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지? 처녀는 망설였다. 여기 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왔었어요. 문학까지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언제쯤 이었지? 제가 오기 일주일 전. 수술 중에 죽은 사람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아가씨는 이리 왔단 말이지? 그래요. 하고 류시엣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오면 안 되나요? 라빅은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라빅은 자그마하고 차가운 얼굴 한때는 부드러웠으나 인생이 너무 일찍 굳어버리게 만든 그 얼굴을 쳐다보았다. 역시 같은 산파에게 갔었나? 류시엣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같은 의사에게 갔었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놓고 이야기해 봐요. 나는 그것이 누군지 모르니까. 마리가 처음에 거길 갔어요. 일주일 전에요. 아니 열흘 전 이었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가씨는 역시 거길 찾아갔다는 말이지? 류시엣는 어깨를 으쓱 들었다 놓았다.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어요?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태어날 아기 그 아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처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너편 발코니에 밀빵을 한 남자가 우산을 받쳐 들고 서 있었다. 아직 얼마나 더 여기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 2주일쯤 2주일을 더요? 긴 게 아니야. 왜 그러지? 자꾸 돈이 들어서 하루 이틀쯤은 단축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 월부로 지불하면 안 될까요?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 하루에 30프랑 이라니 비싸서요.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지? 간호원 에게요. 어느 간호원? 물론 의제니일 테지? 네. 그 사람은 수술비와 붕대료는 별도 계산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주 비싼가요? 수술비는 벌써 냈잖아. 간호원은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어요. 간호원은 그런 걸 잘 몰라. 루시엔누 나중에 베베르 선생님께 물어보도록 해. 빨리 알고 싶어요. 왜? 그래야 몇 달 일하면 다 지불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루시엔누 는 자기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 손은 마르고 거칠었다. 방세도 한 달치 지불해야 해요. 여기에 온 것이 13일이었어요. 15일에 방을 비웠어야 했어요. 이렇게 됐으니 한 달치를 더 물어야죠. 거저내는 셈이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나? 루시엔누 는 얼굴을 들었다. 그 얼굴이 10년이나 늙은 것처럼 보였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선생님? 그이는 화만 냈어요. 그이는 제가 이렇게 무지하다는 걸 몰랐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게 손을 대지 않았을 걸 그랬다고 했어요.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말을 처음으로 듣는 것은 아니다. 루시엔누 하고 그는 말했다. 낙태시킨 그 여자한테서 조금은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여자의 잘못이었으니까 그 여자의 이름만 가르쳐주면 돼. 처녀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갑자기 저항하는 기색을 보였다. 경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저까지 끌려 들어가요. 경찰에 날리지 않아 약간 을러대기만 하면 돼.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보았자 그 사람한테선 한 푼도 끌어낼 수 없어요. 마치 강철 같은 여자예요. 삼백프랑이나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결과가 그녀는 일본 옷에 주름을 폈다. 결국 운이 나빴어요. 별로 체념한 것 같은 기색도 보이지 않고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 것처럼 말했다. 그렇지 않아 하고 라빅은 대답했다. 아가씨는 아주 운이 좋았어. 의제니는 수술실에 있었다. 그녀는 마침 리켈 그릇들을 닦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침이었다. 너무 열심히 닦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의제니 그녀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아 당신이로군요. 늘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설마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지 말아요. 그런데 당신이야말로 붕대륜이 수술빈이 떠들어대서 환자를 놀라게 해선 안되지 않을까? 의제니는 행주를 손에 든 채 몸을 일으켰다. 물론 그 매춘부가 떠들어댔 겠죠? 의제니 매춘부는 남자와 함께 자고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여자보다도 한 번도 남자하고 잡은 일이 없는 여자 중에 더 많은 법이야. 결혼한 여자는 전혀 다르지만 그런데 처녀는 떠들어 대지도 않았어. 당신은 그 처녀의 하루를 망쳐버렸단 말이야. 그뿐이지. 아무러면 어때요?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서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도덕 도덕교과서 같은 계집애구나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구역질이 나도록 정조 자랑이나 하는 계집애구나. 저 모자 만드는 어린 처녀의 외로운 심정을 너 같은 것이 알리가 있니? 저 어린 처녀는 자기 친구를 잘못 따른 산파에게 용감하게도 찾아갔고 그리고 그 친구가 죽은 바로 그 병원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어요? 어떻게 돈을 치러야 하죠? 라고만 할 뿐 원망스러운 소리 하나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해야 되겠군 의제니 하고 그는 말했다. 어린애가 딸린 호랍이나 장의사 주인하고 말이야. 라빅씨 하고 간호원은 위험을 갖추고 말했다. 제 개인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닥터 베베르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하루종일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 라빅은 간호원의 광대뼈가 상기된 것을 보고 유쾌하게 생각했다. 경건한 채 하는 사람치고 성실한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의제니? 가장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는 비꼬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상주의 이상주의자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들이지. 그렇게 본다면 생각할 점이 없나? 천만에요. 그러리라 생각했지. 난 지금부터 제 많은 애들을 찾아가겠어. 오시리스의 말이야. 닥터 베베르께서 내게 볼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러두는 거야. 닥터 베베르께서 당신에게 볼일이 있지 않을 거예요. 처녀라고 해서 천리안은 될 수 없지.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섯시경까지는 거기 있겠어. 그 후는 호텔에 있겠고. 훌륭한 호텔이죠. 유태인 소구리지 뭐예요? 라빅은 돌아섰다. 의제니? 피난민 전부가 유태인은 아니야. 유태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유태인은 아니지. 설마 하는 사람 중에 유태인이 많지. 난 니그로의 유태인을 알고 있어. 그는 무척 기로화하는 사람이었어. 그가 좋아하는 단 한 가지는 중국요리였어. 세상이란 그런 거야. 간호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짝거리는 니켈 접시를 계속 닦고 있었다. 라빅은 보아시에르 거리에 술집에 앉아서 빛 때문에 흐려진 창 너머로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밖을 지나가는 그 사나이를 보았던 것이다. 마치 명치를 대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다만 충격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방안을 마구 해치며 입구 쪽으로 돌진했다. 누군가 팔을 꽉 잡았다. 그는 돌아보았다. 왜 그래? 그는 영문을 몰라서 물었다. 왜? 그것은 보위였다. 계산을 아직 안 하셨어요. 뭐라고? 아 그래 돌아올 거야. 그는 팔을 뿌리쳤다. 보이는 얼굴이 벌겋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손님은 자 여기 있어. 라빅은 호주머니에서 지폐를 한 장 꺼내어 보위에게 내던지고는 문을 와락 밀어젖혔다. 그러고는 인파를 밀어 해치고 길 모퉁이를 돌아 보아시에르 거리를 뛰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욕을 퍼부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뛰는 것은 그만두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럴 리가 없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럴 수가 없다. 얼굴 바로 그 얼굴 그것이 파리에 있을 리가 없다. 그곳은 독일이다. 베를린이다. 창문은 비에 젖어 흐려 있었다. 그 창 너머로 분명히 볼 수는 없다. 내가 잘못 본 것이다. 틀림없어. 그는 끌레베 거리의 교차로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갑자기 생각이 났다. 여자 삽살개를 데리고 가는 여자 바로 그 뒤를 그 사나이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삽살개를 데리고 가는 여인이라면 벌써 앞질러 왔다. 곧 되돌아섰다.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그는 보도의 가장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호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불끈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삽살개는 가로등의 기둥에서 걸음을 멈추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은 다음 언제까지나 유유히 뒷발을 들고 있었다. 그러더니 요란스럽게 보도를 긁어대고는 달려가 버렸다. 라빅은 문득 목덜미가 땀에 축축히 젖어있음을 느꼈다. 그는 계속해서 몇 분간을 더 기다렸다. 그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서있는 자동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되돌아서서 클랩의 거리에 지하철로 걸어갔다. 입구를 급히 뛰어내려가 표를 사고 플랫홈으로 가보았다. 플랫폼에는 많은 사람이 붐비고 있었다. 채 끝까지 살펴보기도 전에 열차가 들어와서 정차하고 그러고는 곧 터널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플랫폼은 텅 비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그 술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아까 앉아있던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칼바두스가 반쯤 든 잔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잔이 아직 거기 있다는 것이 이상스럽게 생각되었다. 보이가 발을 질질 끌며 라빅에게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만. 괜찮아. 라빅은 말했다. 칼바두스를 또 한 잔 주게. 또 한 잔요? 보이는 테이블 위에 반쯤 차있는 잔을 보았다. 이것을 먼저 드시지 않고요? 그래. 다시 한 잔 가져오게. 보이는 잔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건 좋지 않으십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딴 것을 마시고 싶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야. 라고 라빅은 생각했다. 비에 젖어서 반쯤 흐린 이 유리창은 어떻게 똑똑히 보였겠는가. 그는 유리창을 통해서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마치 매복하고 있는 사냥꾼처럼 열심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림자처럼 회색으로 선명하게 영화의 필름이 창을 스치고 다름질쳤다. 토막난 기억이 베를린 1934년 어느 여름밤 게시타포의 건물 피 창문이 없는 텅빈 방 벌거숭이 전구의 날카로운 광선 잼새가 달린 혁대와 붉은 얼룩 두성이의 테이블 박회수의 물에 틀어박혀 질식하다가는 몇 번이고 실신 상태에서 깜빡 깨어나던 철야의 고문 맑아오는 소리 심하게 얻어맞아 이제는 아픔도 느끼지 않게 된 몸 자기 앞에 있는 시빌에 일그러지고 정신나간 얼굴 그녀를 붙잡고 있는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의 고문자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여자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미소띈 얼굴 목소리 시빌은 그런지 사흘 후에 목을 메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했지 보이가 나타나서 테이블에 잔을 놓았다 이것은 네테르가 다릅니다 카안의 디디에지요 오래된 것입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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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네 라빅은 잔을 비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담배값을 꺼내어 한 개비 뽑아서 불을 붙였다 손은 아직도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는 성냥을 바닥에 내던지고 다시 한잔 칼바도스를 주문했다 그 얼굴 지금 막 보았다고 믿었던 그 미소띈 얼굴 내가 잘못 보았음에 틀림없다 학회가 파리에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는 기억을 떨쳐버렸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때 그런 일로 미친다는 것은 뿌이미하다 독일이 망해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는 보이를 불러서 계산을 했다 그러나 길에서 마주 스쳐가는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카타콤에 모르소프와 함께 앉아있었다 그놈이 아니란 말이지 하고 모르소프가 물었다 아니야 하지만 그놈처럼 보였어 놀랄만큼 닮았단 말이야 그렇지 아니면 내 기억이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던가 술집 같은데 있는 게 잘못이었어 그렇지 모르소프는 잠깐 동안 말이 없었다 괜히 흥분만 시키는군 이윽고 그는 말했다 그렇지도 않아 왜 알지 못하겠으니까 말이야 알고야 있어 모르소프는 대답이 없었다 귀신이었어 하고 라비기 말했다 이제는 그런 것쯤 벌써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코 그렇게는 되지 않아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어 특히 처음에 그랬어 처음 5년이나 6년째야 나는 러시아에 있는 작자들 중에 세 놈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놈들은 일곱이었지 내 놈은 벌써 죽었어 그중 두 놈은 그들의 당에 의해서 총살당했지 나는 벌써 20년 이상이나 기다리고 있어 1917년부터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세 놈 중에 하나는 이미 70살일 거야 나머지 둘은 마흔이나 50살쯤이고 나는 아직도 그들을 잡아보려 하고 있어 아버지의 원수야 라빅은 보리스를 쳐다보았다 건장한 사나이지만 이미 60고개를 넘고 있었다 자네는 틀림없이 잡을 거야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럴 거야 모르소프는 큼직한 두 손을 지었다가 폈다 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살고 있지 지금은 그렇게 자주 마시지도 않아 그러니 나는 힘이 강해야 하거든 총이나 칼로 해치우고 싶지는 않아 나도 역시 그래 그들은 잠시 앉아있었다 체스나 한판 둘까 하고 모르소프가 물었다 좋지 그런데 핀이 빈 게 없군 저기 교수님이 끝났군 레비하고 두었어 여느 때처럼 교수가 이겼나 보군 라빅은 판과 말을 가지러 갔다 오래 걸렸군요 선생님 오후 내내 걸렸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심심풀이가 되니까요 체스는 어떤 카드놀이보다도 완전하지요 카드에는 아무래도 운 불운이 있어서 재미가 없거든 그런데 체스는 그것만으로 하나의 세계지요 두고 있는 동안은 다른 세계의 일은 잊게 되죠 자네는 여자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야 모르소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면 자네가 못 오게 하고 싶은가 내가 왜 자네가 그 여자를 보낸 후로는 전혀 세라자디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득 생각나서 그러네 조항마도 말이야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쓸데없는 소리 난 그 여자가 자네 가게에 있는 줄 아직 몰랐어 쓸만하던가 쓸만해 처음에는 합창부에 들어있었지만 지금은 간단한 독창을 맡고 있어 한두 곡 노래를 부르고 있지 그동안에 좀 익숙해졌나 물론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나 몹시 자포자기하고 있었거든 불쌍한 여자야 뭐라고 모르소프는 대물었다 불쌍한 여자라고 했네 모르소프는 미소를 지었다 라빅 하고 그는 아버지 같은 말투로 말했다 갑자기 그 얼굴에 스텝과 광야와 초원과 인생의 온갖 경험이 나타났다 어리석은 소리 말게 그녀는 달코 다른 여자야 뭐라고 하고 라빅은 물었다 여간 내기가 아니란 말이야 창녀는 아니지만 닮았어 자네가 러시아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텐데 라빅은 소리 내어 웃었다 그렇다면 아주 달라진 모양이군 보리스 그럼 실례하네 자네 눈을 소중하게 하라고 언제 병원에 가야 되죠 라빅? 하고 게이트 해슈그레 림이 물었다 언제든지 장신 좋을 때 오시오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언제라도 좋아요 하루쯤은 문제가 안 되지 여자는 그의 앞에 마주섰다 연약하고 소년 같고 자신만만하고 아름다웠으나 이제 젊다고는 할 수 없었다 라빅은 2년 전에 그녀의 맹장을 잘라냈다 그것은 파리에서 한 그의 최초의 수술이었다 그때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해서 그 후 줄곧 친구로 지내왔다 여자는 때때로 몇 달씩이나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 후로 그는 쭉 일을 해오고 있었지만 경찰과 아무런 마찰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스코트와 같은 것이었다 이번엔 걱정이 돼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왠지 모르지만 걱정이 돼요 걱정할 것 없어요 뻔한 수술이니까 여자는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오델 랭커스트의 앞마당이 보였다 커다란 밤나무 고목이 벌거숭이 팔을 젖은 하늘로 뻗치고 있었다 이 비는 하고 여자는 말했다 비는 떠날 때도 오고 있었어요 추리에서 잠을 깼을 여전히 오고 있었고 그런데도 여기에 와도 여자는 커튼을 젖혔다 전 제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점점 늙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아무렇지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법이요 전 사람이 좀 더 달라져 있어야 할 거예요 두 주일 전에 이혼을 했어요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도 이렇게 피곤하기만 해요 모든 것이 되풀이 되고 있으니 왜 그렇죠 라빅 되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지 여자는 빙긋 웃고서 모조 난로 곁에 소파에 앉았다 돌아오길 잘했어요 하고 여자는 말했다 빙은 마치 군대 막사처럼 되어버렸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독일 사람이 와서 짓밟아 놓았어요 게다가 오스트리아 사람까지 한패가 되어서 오스트리아 사람까지도 말이에요 라빅 처음에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스트리아에 낫지라뇨 그러나 그것을 제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렇게 놀랄 것 없어요 게이트 권력이란 전염력이 가장 강한 병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병이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내가 2년 전에 결혼한 그 매력적인 게으름뱅이가 갑자기 돌격대의 대장인가 뭔가가 돼서는 호통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연로하신 베른슈타인 교수에게 거리 청소를 시키고 자기는 그 옆에 서서 웃고 있지 않겠어요 1년 전에 그 게으름뱅이의 신장염을 고쳐준 그 베른슈타인 선생님을 말이에요 치료비를 너무 비싸게 받았다는 구시를 내세워서요 케이트 해쉬귤류리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 치료비도 제가 낸 거지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귀찮은 걸 털어버렸으니 기뻈나 해야죠 그저는 25만 실링의 위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싸군 하고 라빅은 말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싼 거죠 그러나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케이트 해쉬귤류리는 갸름하고 마치 보석처럼 흠 하나 없이 다듬어진 얼굴을 들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해줬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당파 지도자에 대한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겠다고요 그 사람은 괘시타포니 강제 수용손이 하며 저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웃어주었죠 난 이래배도 아직 미국 사람이며 대사관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요 저는 아무 일 없겠지만 그 사람은 저와 결혼을 했거든요 여자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사람도 그 점은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 후로 다신 귀찮게 굴지 않았어요 대사관 보호 비호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모두가 딴 세상의 일같이 생각되었다 베른슈타인은 지금도 개업하고 있소 지금은 못해요 처음 출혈했을 때 몰래 그분의 진찰을 받았어요 다행히도 저는 어린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나아치의 아이를 갖다니 여자는 몸서리를 쳤다 라빅은 일어섰다 이젠 가봐야겠소 오후에 베베르가 다시 한번 진찰을 할 거요 그저 형식적이지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은 불안해요 케이트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소 2년 전에 맹장을 잘라낼 때보다 더 간단해요 라빅은 살며시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당신은 내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수술한 사람이오 첫사랑 같은 것이지 10분 조심해서 하겠소 게다가 당신은 나의 마스코트란 말이오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소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게 아니오 그렇죠 하고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됐소 안녕 케이트 오늘 밤 8시에 데리러 오겠소 안녕 라빅 전 지금부터 맨보새로 야외복을 사러 가겠어요 이런 노곤한 기분을 털어버려야겠어요 그리고 거미줄에 걸린 것 같은 기분도요 저 빈 하고 여자는 스디슨 미소를 짓고 말했다 꿈의 도시 라빅은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서 홀을 거쳐 발을 지났다 미국인이 두서넛 파에 앉아있었다 한 가운데 테이블에는 붉은 글라디올로스의 큼직한 꽃다발이 꽂혀있었다 잿빛의 흐릿한 빛을 받아 그것이 갑자기 빛처럼 거목축축하게 보였다 가까이 가서야 비로소 그것이 갓 잘나온 싱싱한 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밖에서 비치는 광선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 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